피클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다향 가득한 고노화다 입니다. 영양과 감칠맛이 풍부한 바다의 진미 고노화다. 해삼의 내장을 뜻하는 고노화다는 어란, 청계알과 함께 3대 진미로 꼽히는데요. 해삼의 내장은 고유의 담백함과 짭조롬한 감칠맛으로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회에 곁들여 먹거나, 집에서 간단히 먹을 때는 밥 위에 올려 슥삭슥삭 비벼서 먹는 비빔밥, 또는 소면을 삶아 넣어서 국수처럼 호로록 호로록 드시면 고노화다만의 탱글탱글한 식감과 참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해삼 내장의 고유의 맛과 진한 바다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고노화다 해삼 내장 먹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쌤이 송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고고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어 국수랑 맛있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돌뼈 지보니까 밥이랑 같이 먹어야지 내가 먹어야지 밥이랑 먹어야지 오늘의 락 sharing 오빠랑 속 닭다리 고기 고소한 고춧가루 드디어 다만 너는 이번엔 크림치즈 너무 맛있다 destiny 쫄깃쫄깃 쫄깃쫄깃 맛있어 하하하하 쫄깃쫄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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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쫄깃쫄깃 yez치도 충분하죠 호박 뼈스 호박 뼈스 뼈스 버젼 물 베이컨 별미중의 별미네요 디저트 레몬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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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좋은데 너무 맛있었어요 이 날은 정말 맛있지만 빵을 먹기 좋은 상태로 맛있다 좋다 탄산수 마시고 고춧가루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 굿